혹시 내가 악몽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입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무능력, 무책임, 거짓말과 거짓 행동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데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건 뭐든지 전 정부 탓만 하면서 전 정부가 잘했던 건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질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계를 3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힘든 건 처음입니다. 일단 재료비가 엄청 올랐고 전기세, 가스비, 교통비 모든 것이 다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는 계속 하락하다 못해 이제는 아주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월급이 오르기는커녕 제때 나오지도 않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빠듯한 월급으로 대출금 갑니라 허리가 휘어져 먹는 것조차도 맘껏 먹지도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 하나가 바뀌었는데 어쩌다 나라가 이모냥 이 꼴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은 저들의 바람취한 만행들을 참고 받을 수도 없는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이젠 대통령을 바꿔서 정상적인 나라를 되돌려야 할 때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려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하루를 미루면 하루가 더 고통스럽고 하루를 서둘러 끌어내리면 하루도 더 빨리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 영상을 보면서 댓글로 응원하시는 분도 감사하지만 지금은 행동으로 옮겨주셔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정상적인 나라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물방울 하나가 모여서 커다란 강물과 받은 물이 되듯이 우리 국민이 더 많이 모여야 힘이 커져서 저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라는 더 엉망이 됩니다. 저는 매주 오전 장사만 하고 1시간 30분씩 걸려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이는 숫자로는 너무나도 많이 부족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그날이 올 때까지 집회에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게에다 비치해놓고 항상 촛불집회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피켓 문구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올해 드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주세요.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에 나와주세요.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민주당과 국진당 기레기들한테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국진당은 지금처럼만 허치를 쭉 해준다면 베리베리 땡큐입니다. 민주당은 시민들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을 하라고 행동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뒤에서 몇몇 되지도 않는 당신들이 뭘 하고 싶어서 뭔 짓을 하는지 우리는 다 듣고 다 보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런 의원들 점수로 매기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반대로 가고 의원들은 그토록 당신들이 무서워하는 흑폭풍을 우리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기레기들은 기레기란 말도 지금은 너무 아깝습니다. 그냥 반만 춘 내는 벌어지들 같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게 너무나 아깝지도 않으십니까? 자존심이 있으면 제발 더더욱 더유도 빼지도 말고 진심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촛불집회에 나와주시고 응원하시는 시민들 당원 동지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지치지 말고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